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사실과 진실을 이렇게 말하고 주장하는 것이 참 희소한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참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선거부정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선거부정이 있을 수 있나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세월이 흘려서 이제 3년 하고도 한 6개월 정도 그런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문사에 있는 주요 농객들도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아 대한민국의 선거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나 이제 신문사의 편집 방침이나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글을 못 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참 뜻밖의 쏙 시원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 조선일보에서 여러분들한테 특별한 그런 글을 좀 만났습니다. 조선일보 여러분들 그래서 중견 여러분들 조선일보에 그런 칼럼니스트가 민의가 왜곡된 선거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뭐 썩 마음에 들 정도는 아니지만 긴 칼럼에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몇 문장이라도 이 선거부정 문제를 직설적으로 아니고 우회적으로라도 이런 다루는 것이 돼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참 이 정도를 다루는데 3년 6개월이 걸릴 정도의 사회가 됐구나 그런 또 아쉬움이 함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이 김광일 아마 지금은 논설위원일 겁니다. 잡범과 정치범을 구별하는 법 중립지대는 교도소를 닮았다. 그러니까 내가 중도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좋은 평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정치범은 나라 미래를 생각하고 잡범은 오로지 출소 이유를 걱정한다. 삼류는 딱 봐도 그의 직업을 알 수 있다. 지금 정치인들도 삼류가 많죠. 그 삼류를 보면 제목처럼 도독놈들이 절반이고 양아치들이 절반인 거죠. 도독놈들은 직접 도독질을 하는 거고 양아치들은 도독질 좀 하면 어떻노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해서 덮는 쪽이 양아치들인 거죠. 그런데 이 김광일 논설위원 글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2020년도 총선 결과는 결론입니다.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수가 엄청나게 왜곡됐습니다. 이런 주장이 조선일보에서 거의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득표율에 비해서 80석을 더 얻은 정당이 있는가 하면 5분의 1로 쫄아든 정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득표율만큼 대부분 비례해서 의석수를 가져야 되는데 득표율보다 현지하게 높은 여러분들의 의석수를 갖고 있는 정당이 탄생했던 더불당을 이야기하는 거죠. 국민의 뜻이 극적으로 전도된 의회 구성은 정치 잡범들의 농단으로 선거제가 유린됐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참 알기 힘들게 말을 많이 꼬았습니다. 선거제가 유린됐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부정선거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치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우회적으로 선거제가 유린됐기 때문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같은 결과를 막으려면 중간주의 잡범바이러스가 확산한 것부터 막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결론은 김광일 논설위원이 좀 더 정직하게 하려면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막아야 됩니다. 이런 결론을 내야 되지만 그 문제를 현재 분위기로서는 언급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 한 서너 문장 정도는 아주 이례적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이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수가 엄청나게 왜곡됐다. 그동안 선거 분석을 해서 방송이 계속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줬던 그런 분들 가운데 한 분이 케이님이 계신데 전국을 다 분석해가지고 2020년 4.15 총선을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자료를 보내줬네요. 그 자료에 따르면 이 자료는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기준으로 21대 총선 선관위 공개자료 사전투표 당일투표수를 기준으로 분석했습니다. 대수의 법칙을 위배한 것은 100% 선거 조작으로 의심됩니다. 이런 내용을 4.15 총선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선거 문제에 대한 엑셀 분석 작업을 통해가지고 도움을 주신 케이님이 새로 4.15 총선의 전국을 다 분석해가지고 보내준다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이게 강남구 갑입니다. 이렇게 전국을 다 분석한 겁니다. 강남구 가급을 보시게 되면 더불당 후보가 당일투표 득표율이 34.4% 미래통합당이 63.5%입니다.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을 보게 되면 현지하게 격차가 생깁니다. 더불당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플러스 13.5%입니다. 100% 조작을 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을 훔쳐가지고 더해 주지 않으면 이렇게 큰 값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건 대수의 법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미래통합당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50.7% 당일투표 득표율 63.6%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12.9%가 나옵니다. 정상적인 경우는 0에서 3% 정도가 나와야 되죠. 대수의 법칙을 위반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전 빼기 당일투표 차이 이 차이값이 플러스 13.5%하고 마이너스 12.9% 나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수의 법칙을 위반한 것이고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없으면 미래통합당 후보한테 표를 빼앗아 가지고 더블당 한 개 더해 주는 소위 조작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만큼 엄청나게 큰 숫자들입니다. 이래서 이 케이님은 대수의 법칙을 위배하는 것은 100% 선거 조작으로 의심됩니다. 강남구가별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걸 이제 전국을 또 분석하셨는데 전국은 당일투표 기준으로 더블당이 45.9% 미래통합당이 54.1%입니다. 그러면 사전투표도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사전투표는 더블당이 엄청나게 높고 미래통합당이 엄청나게 낮겠죠. 그래서 당일투표 기준으로 보면 더블당이 151석 미래통합당이 178석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의석수는 2020년도 8월 의석수 기준으로 보면 169석하고 115석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득표수를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김강일 논설위원이 이야기한 바로 그겁니다. 2020년 총선 결과는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수가 엄청나게 왜곡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일투표 기준으로 이렇게 151석 대 178석이 나오면 당일 사전을 다 합친 의석수가 비슷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로 더블당은 169석 미래통합당은 115석인 거죠. 이걸 여러분들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은 투표자수라는 전체 투표자수가 모집단이지 않습니까.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라는 것은 모집단에서 사전투표자 그룹을 추출하고 그다음에 당일투표자 그룹을 추출하는 거죠. 그러면 모집단과 사전투표집단 당일투표집단의 통계적 특성은 거의 같거나 비슷해야 되는 거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표본수가 증가함에 따라 표본평균이 모평균에 수렴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점에서 공통제입니다. 대수의 법칙처럼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투표자수라 전체가 모집단이었으면 그 모집단에서 여러분들 사전투표표본집단을 꺼내고 당일투표표본집단을 꺼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세 군데서 나오는 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같거나 비슷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4.15 총선 같은 경우는 더불당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현지하게 높고 미래통합당은 현지하게 낮은 겁니다.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득표수를 조작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2017년도 대통령선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분들 선관위가 주도한 선거범죄인 겁니다. 선관위가 주도한 득표수 조작인 겁니다. 선관위가 주도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인 겁니다. 전산조작은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몇 사람만 여러분들을 관여하더라도 표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자주 보시는 2017년 대선부터 여러분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분석한 것은 제야 전문가 한 사람이 분석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산조작이라는 것은 한두 사람만 관여하더라도 다 그 한두 사람이 누구냐를 지금 못 밝혔기 때문에 2024년도 4월 11일 날 총선하고 2027년도 대선도 그렇게 공정성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조작을 해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서울 사전투표 득표율이 63-36, 63-36, 63-36이 나오는 겁니다. 정확하게 규칙이 나오는 겁니다. 조작하지 않으면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숫자들 가운데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선거에 관한한 도둑놈들과 양아치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도둑놈은 선거 부정을 기획하고 선거 부정을 기획하고 하수인들로 하여금 선거 결과를 조작하도록 만들어내도록 한 자들이 모두 다 도둑놈들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범죄 행위를 은폐하거나 무긴하거나 그리고 간과하거나 무관심하게 이름대하는 자들이 다 어디에 포함되는 겁니까. 양아치들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도둑놈들과 양아치들의 공화국이 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선일보의 김광일 이런 논설위원이 이체빈념 총선 결과는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수가 엄청나게 왜곡됐다. 국민의 뜻이 극적으로 왜곡된 국회 구성은 정치 잡범들의 농단으로 선거제가 유린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치 잡범들이라는 표현이 아니어도 도둑놈들인 거죠. 국민들의 표를 훔쳤기 때문에. 이런 맹백한 확정적 사실을 받아들이고 누가 그 일을 주도했는지를 밝히는 날이 오기를 확수고대합니다. 그게 올 수가 없으면 그냥 대한민국 국민들은 후기 조선시대의 시민들처럼 특정 정당과 야합한 선관위가 여러분 뽑아주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모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삶이 오죽 여러분들 어렵겠습니까. 그것이 안타깝고 그것이 눈에 선하게 밟히기 때문에 이렇게 박해를 무릅쓰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공병호 tv는 1년 넘게 28일마다 구독자 수가 1200명이 빠집니다. 정확하게 수치가 1.2 1200명씩 구독자 수를 계속 빼는 겁니다. 언제까지 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윤석열 정부 하에 들어와서도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도둑놈들과 양아치들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면 지금은 피해를 제가 보고 있지만 국민들이 다 이제 보고 아웃성을 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인간이라는 것은 눈앞에 이게 너무나 여러분들 눈이 가리기 때문에 그런 점을 또 무시하고 그냥 갈 때까지 또 가는 그런 성향이 있는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올해 상반기에 여러분들 발간한 이 소위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 도둑놈 시리즈를 많이 여러분들 주변에 확산시켜서 다시 우리가 조선시민들처럼 살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혼탁한 시대에 반듯하게 역사를 보고 또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김동주 교수가 26년간의 신학과 역사학을 여러분들 총집대성해서 여러분들 펴낸 역작 대작 한천쪽 분을 당대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대작입니다.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여러분들 많이 도전하셔서 여러분의 소위 지식과 지혜의 지평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 그러니까 선거 사기를 저지른 사람들이 가장 숨기고 싶은 것은 자신들이 이제 제조해서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가 조작된 사실을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규칙 어떤 관계식 어떤 조작값을 사용해서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한쪽은 감소시키고 한쪽은 증가시켰는가 그런 소위 조작값을 찾아낸 것이 기념비적인 그런 발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표를 조작했기 때문에 간단한 그런 통계 분석을 행하게 되면은 금세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대법관들이 다 깔아뭉개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대법관들이 그렇게 깔아뭉개더라도 지금 선관위가 만들어서 2017년 대통령선거부터 발표한 모든 그런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범죄를 완전히 감추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가장 대한민국 선거의 치명적인 문제는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주도해왔다는 겁니다.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어 온 것이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것을 이제 저는 간단하게 증감된 득표수, 증감된 후보별 득표수, 만들어진 득표수, 조작된 득표수 이게 이런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선거부정의 가장 근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대법관들이 협조를 얻어 가지고 4.15 총선 재검표는 대부분 다 그냥 묻는 은폐한 데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도 찜찜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사람들이 조작해서 만든 득표수를 다 공식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이런 제야 전문가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에게 다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와 가지고 그것을 없는 상태로 만들어내기는 힘든 거죠. 그동안 부정성을 규명하는데 제야에서 그래프를 제공하신 분도 계시고 분석작업을 제공하신 그런 참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많은 그런 개몽된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분 가운데 한 분이 가장 큰 역할을 하신 조작값을 찾아낸 데 기한 제야 전문가가 계시고 그 다음 바실리아TV에서 조슈아님 같은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분이 케이님인데 이분은 주로 이제 엑셀 분석을 통해서 그동안 자료를 참 많이 제공해 왔습니다. 이번에 4.15 총선을 전면적으로 다 분석한 자료를 첨부파일회가 보내줬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소위 이번에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해서 이 선거를 조작한 사람들이 득표수를 어떻게 만들어냈는가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국 평균으로 보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2.5%만큼을 훔쳐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투표수에서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2.5%를 훔쳐가지고 이걸 한 표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에게 넘겼기 때문에 0값을 중심으로 평균값이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2.5%로 이동시킨 종모양의 그래프가 나오고 그 다음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12.5%를 옮긴 종모양의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것이 바로 그대로 나온 것이 2020년도 4.15 총선에 관외사전투표 빼기 당일투표 차익값은 미래통합당의 마이너스 13%를 훔쳐가지고 관외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3%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 다음에 더불당한 게 플러스 13% 이렇게 여기에 종모양을 그냥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광범위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선거 데이터 조작이 있은 것이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보고도 조갑제니 정규제 같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닥치고 여러분들 부정성가 없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무식한 거죠. 이런 숫자 분석이랑 이건 아마 고등학교 정석 정도에 다 나오는 그런 것일 겁니다. 그 다음 이게 관내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관내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전국 평균의 10%를 훔쳤습니다. 10%를 훔쳐가지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플러스 10%를 더해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2020년도 4.15 총선은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2.5%를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12.5%를 가져간 선거였습니다. 그게 총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5%를 조작한 선거가 2020년도 4.15 총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딱 그래프만 하나만 보더라도 그냥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범죄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했다는 것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선거 데이터를 만졌기 때문에 정상적인 선거 같으면 붉은색 그래프하고 푸른색 그래프가 0을 중심으로 해서 중첩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대법관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이와 같은 이례적인 통계적 현상은 4.15 총선 이후에 실시됐던 보궐선거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에서 동일한 현상이 드러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모든 선거를 다 조작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2016년에 실시했던 20대 총선입니다. 20대 총선. 20대 총선 모든 정당들이 0값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다 중첩된 종모양의 분포를 거리는 겁니다. 이게 21대 총선의 정당투표 비례대표 투표입니다. 이렇게 이동시켜준 겁니다. 10% 이상을. 미래한국당은 마이너스 10%를 빼앗은 겁니다. 이 종의 두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현대과학의 토대입니다.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은 통계학에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그 유명한 대수의 법칙을 위반한 경우가 2020년도 4.15 총선이고 대수의 법칙에 여러분들 합당한 것이 바로 2016년의 20대 선거인 거죠.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큰 수의 법칙. 대수의 법칙. Law of Large Numbers. 표본이 증가함에 따라서 표본 평균이 모평균에 수렴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면 아주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투표라는 것이 모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집단이. 어머니 집단은 뭘로 구성됩니까. 당일 투표자 사전투표자를 다 합친 것이 어머니 집단이었습니다. 어머니 집단 모집단에서 두 개를 꺼내지 않습니까. 4박 5일의 시차를 두고 사전투표자 표본집단 당일투표자 표본집단. 그러니까 모집단과 사전투표 표본집단과 당일투표 표본집단의 통계적 특성은 각거나 비슷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풀어 쓰게 되면 모집단에서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거의 각거나 일치해야 되고 비슷해야 되고 사전투표도 마찬가지고 당일투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2020년도 4.15 총선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일투표하고 현지하게 다른 사전투표 득표율이 나온 겁니다. 더블당은 엄청나게 여러분들 플러스가 나오고 차익값이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은 엄청나게 마이너스. 이게 조선시대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대법관들이 다 여러분들 그냥 무슨 수학 정석을 공부한 사람들이고 문과 출신이라도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준석이나 하태경이나 정규제나 조갑제나 이런 사람들이 다 문과 출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여러분들은 뭡니까. 그냥 양심이 마비되지 않는다는 대수의 법칙을 위반할 수는 없는 겁니다. 대수의 법칙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모든 기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지지도 조사 같은 걸 할 때도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람들 수천만 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다 조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표본을 주로 몇 개 뽑습니까. 천 개 정도 뽑지 않습니까. 천 개 정도 뽑지만 천 개를 뽑더라도 표본 집단의 통계적 특성과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모집단의 통계적 특성이 거의 각거나 일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여론조사 결과라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들 발표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라는 것은 표본의 수가 천 개 정도가 아니고 수만 수십만 수백만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모집단과 사전투표 집단과 당일투표 집단의 통계적 특성은 아주 같아야 되는 거죠. 이런 짓들을 다 한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선거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선거 조작의 핵심은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선관위가 개입하지 않고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 해킹이나 이런 것은 다 관계가 없고 선관위의 내부에 직접 뭡니까 핵심 관계자들이 조작을 한 겁니다. 외주를 줄 수도 있겠지만 외주를 주면 뭐죠 본인들의 컴퓨터를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제공해가지고 문호를 열었던지 간에 어떻든 간에 선관위 이름으로 발표된 득표수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거를 이번에 제야에 계시는 k님이 다 조사를 해서 또 나한테 보내줬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지금 세월이 3년 뭐 한 6개월 가까이 되어가는데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 차이 더불어민주당 이 값 보시기 바랍니다. 12.6 11.7 11.1 이런 미친 수치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유일하게 여러분들 정상적인 사전과 당일이 비슷한 지역이 광주 광역시하고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입니다. 여기서는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2.7 플러스 3.0 플러스 4.4 전북이 좀 크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충 통계적 이렇게 표본오차범위에서 접근하는 거죠.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 광역시 에서도 4.15 총선대 조작이 있었죠. 그러나 그 조작지역이 좀 적었습니다. 목포시 같은 데 조작을 했죠. 여수시 같은데 그 다음 정동영 씨가 여름 출마했던 전주 완산인가 무슨 덕진군가 하는 데 조작을 했고 이런 미래통합당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을 보시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는 서울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 11.5% 마이너스 마이너스 10.8 경기도 마이너스 10.1 경상남도 마이너스 7.7 경상북도 마이너스 6.1 광주 광역시 마이너스 1.4 전라남도 마이너스 1.4 광주하고 전라남도 전라북도에서만 현장의 섭취가 적은 겁니다. 정상투표가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과학의 현대자연과학과 여러분들 사회과학의 토대이자 근간에 해당하는 대수의 법칙 모집단과 표본집단의 통계적 특성은 같거나 비슷해야 된다. 뭐가 클수록 표본의 수가 클수록 선거는 표본의 수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조작을 해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참 이런 지금 와 가지고 2020년도 4.15 총선을 조작을 했니 안 했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확정적 사실인 거죠. 왜 그렇게 여러분들 확정적 사실로 드러나느냐 확정적 사실로 드러나는 것은 이거는 숫자를 만졌기 때문에 숫자를 규칙을 이용해 가서 만졌기 때문에 그냥 숫자를 분석하면 규칙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 차이가 그래프만 보지만 제야 전문가는 이걸 그냥 그대로 이런 분석해가 무엇까지 찾아 냅니까 선거구마다 사용된 조작값 관계식 규칙을 그대로 찾아낸 거 아닙니까 4.15 총선 당시에 종로구는 조작값 35% 수선구는 대구광역수선구는 5% 해운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15% 이렇게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대선 당시에 대선 지금 조작값입니다. 대선 조작값 35% 15% 아마 5% 이렇게 될 겁니다. 대수의 법칙에 충실한 차익값 범위가 0에서 3처럼 작은 지역은 광주 전남 전북선이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조작이 추정된다. 이게 여러분들 첫 번째 단계고 더 여러분들 그 사람들 선거 사기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뼈아픈 것은 규칙을 찾아낸 거죠. 어떤 값을 사용해 가지고 표를 조작했는지를 찾아낸 것이 제야 전문가의 공언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서슴치 않고 대한민국 부정선거를 회부하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 가운데서도 그냥 기전비적인 업적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조작에 사용된 규칙 이른바 조작값을 찾아낸 제야 전문가의 그런 업적이 기념비적인 업적이다.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관위가 조작을 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왜 대한민국에서 선거 데이터에 유일하게 여러분들 접근 가능한 집단은 선관위밖에 없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다 관여합니까? 내부 고발이 왜 없습니까? 전산 조작은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과 달리 한두 사람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 모든 작업들이 완결될 수가 있습니다. 선관위 직업이 직접 했거나 아니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여러분들 문호를 개방해서 외부에서 특정인이 했거나 그거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수사가 이루져봐야 되니까. 수사하면 금세 드러날 수 있는 사안을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에서 다 깔아뭉개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뭐 여러분들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밝혀놓으면 수사하는 건 여러분들 일주일이면 끝날 겁니다. 누가 핵심 관계자 누가 이렇게 조작값을 넣어가지고 숫자를 만들었느냐. 술술 불게 돼 있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수사를 해 준 겁니다. 무료로 해 준 겁니다.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거 부정이 일상화가 되고 기대를 모으고 출범했던 윤석열 정부에서 치러졌던 두 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문 정권에서 다섯 번 부정선거는 그 동네 사람들은 양심이 마비됐으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나 여러분들 윤석열 정부의 기대감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본인이 잘나가 이러면 대통령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열화 같은 여망을 이러면 안고 출발했는데 윤석열 정부에 실시된 두 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여러분들 문 정권과 마찬가지로 조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난 도덕놈들이 있고 양아치들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아치들처럼 사는 겁니다. 양아치들하고 사는 거죠. 자식들 생각하게 되면 그럴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자식들 여러분들 그렇게 선거 부정의 냉동의를 치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자유주의 국가를 뭐죠? 후기 조선사회나 조선사회처럼 그렇게 역주행시키고 퇴행시키는 조상들이 어디 있습니까? 선거 부정을 밝히지 못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그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국가를 전복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침묵하는 양아치들도 각성을 해야 되는 거죠. 내 눈에는 정상적인 인간이 거의 안 보이는 겁니다. 에라이 양아치들아 에라이 도덕놈들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도덕놈들은 도덕질을 했으니까 침묵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신념이니까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생각하고 또 선이 성리하고 정의가 불의를 여러분들이 이긴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는 그런 한도 내에서 좋은 세상이 올 때까지 사실과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정말 아주 좋은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이 공병호 tv를 통해서 독서 시간을 가끔 갔지만 세상이 가벼워지는 것처럼 좋은 책을 참 만나기 어렵습니다. 좋은 책을 구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책들이 다 고전에 할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책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는 한국인이 쓴 아주 보기 드문 통사입니다. 세계사에 대해서. 그리고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책에 고스란히 이렇게 투영되기 때문에 정말 이 대작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이 혼잡한 시대에 세상을 반듯하게 바라보는 시각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보는 책의 역사 여러분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일본에 비해서 많은 그런 호응을 못 얻었지만 정말 중요한 부정선거를 해보안 도둑놈들 4권 4.15 총수는 어떻게 훔쳤나 윤석열 정부와에서 이루어졌던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상반기에 발간됐던 모두 다섯 군의 도둑놈들 시리즈를 여러분께서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힘을 대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나라가 죽고 사는 문제고 국민들이 죽고 사는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침묵하는 거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병호tv는 1년 동안 28일마다 1200명의 여러분들 구독자 수가 빠지고 있는 겁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딱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28일마다 마이너스 1.2천 명이 빠지는 겁니다. 그런 바퀴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러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한 달도 빠지지 않고 1200명을 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여러분들 또 뭐 나중에 너무 많이 빠져 방송을 못할 정도가 되면 또 어떻습니까 그때만 그만두면 되는 거지.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시고 또 나라 살리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채용 문제가 이슈가 되고 지금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됐던 통계조작 문제가 이슈가 됩니다. 다음에는 정말 정말 중요한 대한민국의 선거조작 문제하고 여론조작 문제가 밝혀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오늘 김기현 국민의힘의 당대표 그리고 또 박대철 정책위원장 박대출 정책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조작주도성장 조작통계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의 당대표는 무슨 말씀을 하셨나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제가 직접 원문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제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니까 소득주도성장이라더니 조작주도성장이 판을 친 무법천지의 시대 전무후무한 통계조작의 배후와 몸통을 찾아 일벌백계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은 도대체 어디까지 썩은 겁니까 울산시장 선거공작과 대통령 선거공작도 모자라 이제는 통계조작까지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은 파렴치한 조작과 공작으로 이루어진 속임수 정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통계조작은 선거조작에 비해가 득표수 조작에 비해가지고는 그야말로 세발에 핀 거죠.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협에서 선거조작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비교적 선거분정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경남 진주의 여러분들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대출 현재 정책위의장이죠. 나쁜 조작 더 나쁜 적반하정 드루킹 댓글 조작 탈원전 경제성 조작 공무원 월북 조작 탈북민 북속 조작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무당수정 조작 TV조선 재성인 점수 조작 4대 강부 해체 조작 집값 고용 소득 통계 조작 2020년도 4.15 총선 득표수 조작 2017년 대선 이후 모든 공직선거 7번 득표 조작 이런 문제까지 나와야 되는 건데 박대출 의원 정도 조작을 일상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박대출 정책위의 의장은 그래도 노력을 좀 했습니다. 2021년도에 사전투표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 청원을 그 당시 냈던 거의 유일한 국회의원일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 많이 의원이 냈을 것이고 한 3명 정도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다르게 이야기하면 박대출 현재 국민의힘의 국정책위 의장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저 동네 사람들이 득표수를 조작 해가지고 선거를 만들어 왔다는 걸 알지만 본인이 현실정치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가고 말할 수 없는가고 이런 것을 조금 구분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2021년도에 6월 4일 4.15 총선이 끝나고 한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진주의 이름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대출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에 관한 청원 수계표법 사전투표용지 규활코드 사용금지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이름 정상화하는 것은 사전투표를 폐지하면 됩니다. 사전투표 폐지하면 그러면 선거 부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선거 부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법정 공휴일로 정한 본선거일날 모든 국민들이 선거를 하는 겁니다. 선거에서는 결과를 신속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확한 결과를 얻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투표지 분류기 사용 안 하면 됩니다. 투표지 분류기에다가 usb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조작값이 개표일날 입력된다는 그런 의심을 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과 같은 사실이 정진석 씨가 여러분들 간신히 당선됐던 부여 청량 개표 현장에서 많이 확인된 바가 있기 때문에 투표지 분류기 같은 걸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하고 여러분들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사전투표용지의 법대로 바코드를 사용하고 qr코드 사용을 금지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정상화하는 방법은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의심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 폐지가 여러분들 힘들다고 하면 투표지 분류기 사용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10시간 늦게 선거 결과 나오면 뭐가 문제입니까 과거처럼 교사들 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이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가지고 수개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여러분들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qr코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투표용지라는 것은 투표소에서 정품인 것을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투표관리관의 사인 사적인 도장을 사용해야 되지 그걸 여러분 이미지를 다 만들어 가지고 인쇄소에서 투표지를 마음껏 찍어낼 수 있도록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되고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득표수 조작에 관여한 관계자들은 다 색주를 해가지고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외주의 여러분들 외주로서 일을 맡았던 사람이나 그것에 관여됐던 전산담당자나 사무총장 사무차장들 다 책임을 무려 안 되겠습니까 그게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하면 되는 거죠 기대를 모으고 여러분들 출범했던 윤석열 정부가 제가 보기에는 선거에 관해서는 F학점입니다. 도무지 생각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얼마나 윤석열 정부를 허당으로 바보 천치로 알았으면 여러분들 선거를 지난 4.15 4월 5일 보궐선거 결과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데는 다 조작을 했습니다. 울산 남구 나에는 조작값 15%를 여러분 넣어가지고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당을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 넘겨줬습니다. 그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꾼 선거입니다. 울산 교육감 선거는 어떻습니까 무려 여름 조작값이 35%입니다. 김지홍 우파 교육감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도덕질해가지고 민주노총의 지질반 천창수 좌파 교육감 후보와 함께 더해 주니까 100장당 35장을 훔치는데 어떻게 당선되겠습니까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꾼 사례입니다. 이것이 문정권 하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일어난 선거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다 분석했지 않습니까 누가 분석했습니까 이런 기념비적인 분석을 누가 했습니까 제야 전문가가 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가지고 득표수 조작에 활용된 규칙 조작값을 그대로 찾아내서 15%, 35%를 밝힌 거지 않습니까 훔친 표수까지 다 여러분 밝힌 거지 않습니까 416표를 훔쳤네 416표를 마이너 처리하고 416표를 플러 처리하니까 득표수 정감규모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규모는 832표가 울산 남구 난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참 보궐선거 2022년 또 지방선거에 다 조작을 하니까 어떻게 다음 총선 대선이 공정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믿겠습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바보 천치란 믿을 수가 있겠죠 윤석열 정부의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학점을 주면 F입니다 바보 천치입니다 얼간이거나 양아치들이 할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울고불고 하지 말고 이렇게 간단한 여러분들 방법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 사전투표를 없애든지 없애기 싫으면 투표지 분류기 사용하지 말고 수교표 하든지 법이 원한 대로 투표지 분류기의 QR코드 쓰지 말고 투표지 관리관 여러분들 사인 찍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냐 부정선거를 꼭 해야 되니까 그걸 양보를 못하는 거죠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핵심은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사전투표 득표소 증가와 감소 증감 작업을 한 겁니다 그것을 낱낱이 밝힌 겁니다 저야 전문가가 큰 역할을 한 겁니다 정말 기념비적인 업적을 한 겁니다 그 증거물이 모두 다 세상에 다 공표가 된 겁니다 후보별 득표수를 다 조작해서 발표하고 그것이 기준해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판가름했기 때문에 더욱 놀라운 것은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윤석열 정부와의 치료진 두 번째 공직선거에서 본인들이 필요한 울산 남부나 기초의원 선거는 다 조작해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꿨고 울산 교육감 선거에서도 다 조작값 35%를 활용해가지고 당선자를 낙선자로 바꾸고 낙선자를 당선자로 바꾼 겁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침묵하고 국민의힘도 침묵한 겁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개판인 겁니다 개판도 여러분들 아주 점잖은 이야기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진실 쪽에 쓴 사람들 정의 쪽에 쓴 사람들이 성리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사실을 밝히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이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노력들에 힘을 다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도둑놈들 4권 2022년 4.15 총수는 어떻게 훔쳤나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공직선거인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여러분들 상반기에 발간됐던 이 도둑놈들 5권 부정선거 회부 시리즈를 많이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지난 월요일부터 여러분들 공병호 tv에 소개하기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신학과 역사학에 상당한 조회와 통찰력을 갖고 있는 김동주 교수가 26년간의 이름들 그런 연구작업들을 총집결한 대중서인 한국인의 손으로 쓴 세계역사에 대한 통사 통사는 참 어렵습니다 통사는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물과 현상을 반듯하게 보는 통찰력과 올바른 관점을 갖출 수 있는데 크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재명 씨가 아마 단식이 오늘 아침에 병원으로 아마 수송이 된 모양입니다 이재명 씨를 생각하게 되면 참 희한하다 이런 표현도 떠오르고 귀하다 이런 표현도 떠오르고 참 특별하다 이런 표현도 떠오릅니다 단식을 하게 되면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런 사안에 대해서는 단식을 할 만하다 그런 명분이 서야 단식을 하는 건데 누가 보더라도 벼랑 끝에 처한 자신의 처지를 그냥 반전시키기 위해서 단식을 한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가 덮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덮을 수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검찰도 명운을 걸고 지금 이 사건을 파헤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또 당하게 돼 있습니까 특히 이제 지금 초미에 관심이 되고 있는 이재명 씨의 북한 방문을 위한 쌍방울 그룹에 의한 그런 방북 비용 대납 사건이라는 것은 초등학생이 보더라도 사건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재명 씨의 지시 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그거를 결국 피하기 위해서 결국 단식을 하는 건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감방 가지 않기 위해서 단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이재명 씨는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알지 않습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그냥 머리를 갖고 있으니까 아 저 양반이 간방 가기 싫어 가지고 저렇게 단식이라는 카드를 꺼냈구나 이렇게 다 아는 거죠 어떻든 간에 단식 19일째 생명은 건질 수 있게 됐네요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게 속보입니다 아침에 단식 중단 명분을 찾기 힘든 상황이라서 여기 보니까 시장 명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단식을 중단할 명분을 찾기도 힘든 상황이다 아무도 여러분들 이해하지 못하고 누구도 여러분들 동정하지 않는 그런 단식을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사진이 국민들에게 노출된다고 해 가지고 동정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참 특별한 사람이죠 성남시장 재직실에 있었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백형동 개발 비리 의혹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4단계 5단계의 용도 변경을 허용하는 그런 종류의 개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대장동 개발 사업이란 것은 결국은 동업을 한 거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을 김만배가 먹고 김만배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들이 먹고 그러니 이제 그 많은 돈을 그냥 얻게 됐으니까 김만배가 몸바치 충성을 하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권순일 씨의 재판글의 의혹까지 나오게 된 거지 않습니까 대장동 관련 50억 클럽은 물론이고 대선 과정도 여러분들 희한하지 않습니까 송영길 씨가 푹 주무시고 새벽에 나오면 당선돼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까보니까 낙선이지만 뭐 여러분들 다 깎아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 240만 표 조작한 거 아닙니까 조작의 주범은 누구겠습니까 화성 사람이겠습니까 검성 사람이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했을 거 아닙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전투표 조작해서 재미를 가장 많이 본 세력이자 집단이 더불당이지 않습니까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는 더불당으로서는 마지막 일전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이기면 좌파 장기 집권을 할 수 있으니까 그 240만 표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0.73%인지 뭐 득표율 격차로 윤석열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20만 표를 훔친 거 아닙니까 그게 제야 전문가의 분석에 의해 가지고 낱낱이 선거목구마다 조작값이 다 나온 거지 않습니까 조작값을 입력해 가지고 뭐 사용한 것은 투표지 분류기 하고 사전투표 용지에 목숨 걸고 고수하는 선관위가 고수하는 사전투표 용지에 인쇄된 QR코드를 사용했겠죠 120만 표 훔친 거 아닙니까 뭐 한 15만 표 정도만 더 훔쳤으면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됐겠죠 대선에 패배하고 난 이후에도 송영길 씨 지역구를 여러분들 넘겨받았는데 그냥 넘겨받았겠습니까 뭐 우리가 아직 그것을 확정적인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자기 지역구를 여러분 공짜로 넘겨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송영길 씨는 여러분들 계양 의뢰 지역구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그냥 뭐 치매 걸리기 전까지 나와도 아마 당선될 겁니다 그걸 그냥 넘겨줬는데 그냥 맨 입으로 넘겨줬겠습니까 아리숭아 한 거죠 2023년도 4월 5일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여러분들 보궐선거가 정상적인 선거였습니까 안철수 씨가 나왔던 분당 계양을 모두 다 득표에서 조작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다 이렇게 밝혀진 거를 사회가 여러분 정신이 나가 가지고 다 그걸 숨기고 있으니까 다 쉬쉬 하는데 언젠가 밝혀지겠죠 그러니까 기이한 겁니다 뭐 하나로 보더라도 옳은 일을 한 것이 이재명 씨 않게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편법 불법 조작 거짓 위선 사기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지그룹인 개딜들이 아무리 뭡니까 아우성을 치더라도 물이 엎질려지는데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다 거두고 아주 온전한 상태로 돌리겠습니까 조작을 했으면 조작을 한 건데 조작 안 했다고 여러분 고함치고 뭡니까 칼 들고 이러면 난리법석을 진다가 없어집니까 없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재명 씨 단식하는 걸 보면서 참 저 양반은 기본적으로 abc가 전혀 안 돼 있구나 정치를 하려면 권력력도 있어야 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봉사한다 일반 국민들이 위한다 그런 좀 고결한 목표가 있어야 여러분들 힘도 받고 사람들 갈채도 받을 거 아닙니까 시중 잡배가 보기에도 뭐죠 왜 단식을 하는지가 뻔하게 나오는데 그걸 그렇게 다 감추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결국은 모든 그런 의사결정을 보면 시간의 길이에 비례하니까 지금 이재명 씨나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동안 범한 내란적 혐의에 해당하는 그런 모든 조작들이 더 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덕표수 조작 같은 경우는 뭐 덕표수로 다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나이 든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제 생각이 너무 좀 한쪽으로 치우쳤는가 이렇게 싶어 가지고 이 기사에 대해서 글을 한번 보니까 사람 생각이라는 게 다 비슷하네요 천하에 뭐가 구속되지 않기 위해 단식 쇼를 하건 말건 아무런 고려 말고 엄정한 법 집행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주장에 대해서 이제 기사가 뜬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181명이 찬성하고 단 한 명도 이재명 입장을 두둔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재명 씨가 저러든가 죽든가 말든가 그거야 그 양반의 문제일 뿐이고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날이 새면 새들은 어느 때처럼 여느 때처럼 잘 지적이고 아이들은 깡총깡총 잘 뛰어놀고 있습니다 154명이 찬성하고 단 한 명이 반대로 했네요 당신이 단식을 하든 말든 간에 시간은 흐르고 세월은 간다는 거죠 누가 단식을 하라고 했습니까 죽든지 살든지 생쇼는 알아서 끝내시기 바랍니다 간방에 가기 싫어한 짓을 왜 대통령에게 마무리해달라고 합니까 63명이 여러분들 찬성을 하고 단 한 명도 반대가 없는 겁니다 세상 권력을 여러분 차지해야 되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하고 싶겠죠 그래도 정말 명분 없는 단식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저 양반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쨌든 병원에 실려갔으니까 이제 생명은 구할 수 있겠네요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 광고 하나 여러분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런 본격적으로 소개한 책이 한국인이 쓴 아주 보기 드문 세계사에 대한 통사입니다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저 자신이 작가로서 상당히 다작을 한 편이지만 아주 잘 쓴 그 책입니다 이렇게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역사를 바로 보는 눈은 현실을 여러분들 바로 진단하고 또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께서 일독하시고 한번 도전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상반기에 편했던 대한민국 부정선거를 해부한 부정선거 해부실이자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도 여러분께서 변함없이 응원해 주셔서 이 선거 공정성을 대한민국이 되찾고 다시는 조선 후기 백성들로 국민들이 살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힘을 다하는데 여러분께서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그렇게 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사람은 어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사안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고 또 자기의 어떤 관점을 의견을 표현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을 쓰고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논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을 보면 왜 저렇게 하는가 이렇게 여러분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은 아침 일찍 이재명 씨가 아마 병원으로 이렇게 수송된 것 같은데 이재명 씨 단식을 왜 하는 거요 그렇게 묻고 싶은 국민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무려 여러분들 거의 100% 가까운 사람이 감방 가기 싫어서 단식하는 거지 않습니까 공 박사님 그거 모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제가 정말 궁금해 가지고 당신 단식 왜 하요 명분 없는 단식을 왜 하냐고요 이렇게 묻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오래간만에 공병호 tv에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 왜 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둘째 감방 가기 싫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셋째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좀 화가 난 시민들이 많았던지 여러분들 실시한 지 47문 만에 2200여 명 정도가 설문조사형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정책 때문에 1%가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이 1%라는 건 0. 몇 퍼센트라는 이야기입니다 감방 가기 싫어서 이게 98%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1%입니다 거의 100% 가까운 사람이 이재명 단식의 주요 여러분들 동인을 본인이 감방 가기 싫어서 그게 여러분들 주요인이라고 생각보다 많은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뭐 그냥 무지랭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다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단식 왜 하냐 뭐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감방 가기 싫어 가지고 벼랑 끝 전술이 바로 이재명의 단식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설문조사로 긴급 설문조사로 아마 4만 명 5만 명 10만 명이 참여하더라도 거의 98%나 이런 숫자의 사람들이 이재명 단식의 주요인을 감방 가기 싫어서 단식을 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전하는 조선일보 기사의 하단에 보통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람들 생각이 비슷비슷합니다 정치하는 인간들에게는 국민들이 그냥 바보 천치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단식이 왜 하냐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국민이 싫어하는 짓거리를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놀부신보로 목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나는 감옥에 가면 죽는다 청명에 죽어나 한식에 죽어나 어차피 죽을 못 씁니다 차라리 굶어 죽는 척이라도 해야 국민이 나를 잊지 않는다 국민을 바보로 하는 이재명은 정신 차리고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47명이 찬성을 하고 단 한 명도 반대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통 시민들의 의견을 여러분들 소개하는 것은 이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이 이렇게 담백한 겁니다 어떤 정치적 이해도 관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s님은 감옥 안 가겠다고 목니 뿌리는데 웬 내각 총상태를 민주당이 요구하는 겁니까 구경거리가 점점 점입가경이 되고 있습니다 40명이 찬성하고 단 한 명도 반대가 없습니다 보통 시민들이 이재명 씨의 속내와 민주당의 더블당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닥터님은 인생 욕심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안 죽으니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39명이 찬성하고 한 명도 반대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명이라는 것이 찔기기 때문에 이재명 씨 명은 더 찔길 겁니다 보통 사람보다 잘 죽지 않죠 고우님은 119는 언급한 자식구 신고받고 출동해야지 안 가는 사람을 왜 강제로 데리고 가려하나 출퇴근 계속해라 이렇게 이런 시민들의 의견이 이런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아주 비판적입니다 f님은 잘 살리고 단식하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버틸 리가 없다 얼마나 오래 단식에 신기록 세우는지 한번 보자 텀블러에 고단백 영양식 꽉꽉 채워서 마시니 아마 1년쯤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23명이 찬성입니다 미님은 그냥 4배를 두시기 바랍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으니까 굽는 모습으로 국민들의 동정심을 유발해서 살아보려는 최악의 순환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왜 단식을 하는지 단식의 다음 수단이 뭔지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칠림은 좌파 운동권들은 외세에 의존하고 이념에 의존하고 정부를 탓하고 국민들에게 편들어 달라고 징징거리고 그저 외세가 자기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돌파구를 찾지 못합니다 항상 뭔가에 의지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좀 고차원적인 그런 진단을 내리셨네요 자립자존 이게 자유인이 취할 태도고 자유국가의 구성원들이 취할 태도지 않습니까 자립자존 내 문제는 내가 스스로 뭡니까 해결한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정상적인 단식은 10일만 지나도 걷는 것은 고사하고 말조차 제대로 못하는 것이 인간 신체 원리입니다 의심하는 거죠 단식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오늘 체포영장 발부되고 내일 단식 중단하면 입을 하면 되겠네요 타이밍 참 좋습니다 가위 꼼수의 대마왕입니다 이분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오늘 새벽에 실려갔네요 정치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되는데 정치 수준이 여러분 좀 높아지려면 선관위 개혁이 여러분들 있어야 되는 거죠 선거마다 도덕질을 해도 한 사람도 여러분들 처벌을 받지 않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여러분들 득표수 조작을 해도 누가 여러분 실질적으로 선관위 내부에서 득표수 조작에 관여하고 있는지 그게 전혀 밝혀지지 않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2022년도 2월 1일 지방선거도 또 조작을 하고 한 해가 여러분 지나서 실시했던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 또 조작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표를 도덕질하는 사람은 도덕놈들입니다 도덕질을 여러분 듣는 것은 양아치들이 알지신 겁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도덕놈들과 양아치가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저는 진단합니다 도덕놈들이 좀 더 나쁘지만 양아치도 뭐죠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선거마다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이 일상이 돼 있고 그것이 거의 모두 다 까발겨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덮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씨가 보궐선거에서 정상적인 투표를 통해 당선 됐습니까 당선 안 됐다고 생각하면 왜 여러분들 표를 만드는지를 다 공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방송을 하는 사람이 개인적인 사적인 이익이 있어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나라가 조선이란 나라도 아니고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됐는데 예를 들어 모두 다 선거를 조작하고 조작된 선거를 다 눈감고 넘어가려고 하니 저것들이 그냥 도덕놈들도 밉지만 양아치들도 미운 거지 반듯한 사람을 참 찾기가 어려운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좋은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갖고 계속해서 사실과 진실과 정의 편에 써서 이렇게 발신하고 또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올해 상반기에 여러분들 선을 보였던 대한민국 부정선거를 낱낱이 파악한 도덕놈들 시리즈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를 많이 구매해 주시고 확산시켜서 나라가 다시 조선으로 역주행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자유민주공화국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거를 지키시는데 여러분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난주부터 여러분 광고가 시작됐던 대한민국에서 발간된 주로 여러분들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처럼 통사는 한국인이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읽었던 여러분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 가운데서도 특히 재미있게 읽었던 것이 근현대사회 관해서는 영국의 아주 탁월한 역사학자이자 문필가인 폴 존슨의 모든 타임스 같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도 근현대사인데 이것은 고대사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김동주 교수의 역작인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책이 좀 두텁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들 저도 책 소개 시간을 가끔 갖지만 좋은 책을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상이 가벼워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책도 참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이 묵직한 책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전해 보시게 되면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배우시고 느끼실 수 있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읽어 나간과 동시에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를 함께 한번 이렇게 대해 주시면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와 순도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도둑놈들 2권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